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월 28일 실시되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 1 핵심 포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제풀이를 전부 해서 올렸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문제풀이는 EBS나 각종 인강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있는 내용은 제 유튜브 힘내자샤 쉬운과학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EBS나 모의고사 자료 더보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환수특 기출문제 원노트 링크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원노트가 되겠는데요. 수능완성 그리고 수능특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시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BS의 정연성인 문제풀이도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EBS 제공하고 있는 단원별 출제빈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경진협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급컷이 되겠습니다. 1등급은 원점수 45점이 되겠고요. 3점 하나, 2점 하나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보기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가능 지대의 폭은 기역이 태양보다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여기가 되겠고요. 태양은 1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되는데 어라? 폭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표가 나오면 단위의 값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의 그림에서 최근에는 명칭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기 니은에 마그마의 평균 온도를 묻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프에서 A와 B의 마그마의 온도를, 즉 X축의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 화강암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현무암은 고온, 화강암은 저온이라고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에서 그림을 보면 A는 바로 올라오지만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C에서 생긴 현무암이 올라오면서 대륙지각을 녹이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니은을 보시면 암석의 나이 생성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EBS 수능 완성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쉽게 얘기해 줬던 내용인데요. 화살표만 그려주면 알기 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워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라고 하는 건 퇴적암이 이렇게 화강암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퇴적암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생성된 것이겠죠. 자, 반대로 기저역암을 보시면 화강암의 일부가 이렇게 화살표로 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화강암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저역암이 다음이다. 즉, 생성 순서를 헷갈리실 때는 화살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풍의 풍향 변화인데요. 제 쉬운 과학에 올려둔 내용도 되겠는데요. 태풍은 오이시, 일본어이고요. 맛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오른쪽이면 이, 위험하고요. 시, 시계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방향은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 역시 시계방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시계는 그 외의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딱 봐도 나는 백색외성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문제를 풀 때 HR도를 그려줘야 문제를 풀기 쉽겠고요. 태양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은 4.8 그리고 G2 5.800 켈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급이 낮으면 밝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등급이 낮아야 성적이 좋은 거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연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헷갈리죠? 남극중충수는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으면 남쪽이라고 생각하셔서 남극저충수 그리고 위쪽은 북쪽이 되겠죠? 북태평양 심충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에서 저의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기 기억에 북쪽으로 흐른다 라는 것을 남쪽으로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남대서양에서 저의도로 가니까 적도 즉 북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CNO 반응과 PP 반응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는 1800만 켈빈이 되겠고 태양은 1500만 켈빈 기억하시고 푸시면 쉽겠습니다. 11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구름의 수평 분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층운영 적운영의 구름으로 쉽게 풀 수도 있겠고요. 문제에서 일기 기호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기 기호를 통해서 구름의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14번 되겠습니다. 보기 기역, 기역은 수온이다. 기역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게 수온이 되겠는데요. 수온은 낮아지는 거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른쪽 나의 그림에서 수치를 보면 수온인지 연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0m일 때 수온이 약 13도이니 0m에서 13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수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에서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량 A하고 B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각 그림에서 A구간과 B구간의 밀도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 그림에서 밀도의 변화를 확인해서 크기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15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는 현재의 공전 궤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가깝지만 추워요. 즉 근일점이지만 북반구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다, 춥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전 궤도를 쉽게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쉽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18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게 비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했는데 저 역시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나 표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단위가 다른 것을 꼭 기억하셔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같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했거나 답을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문제에서 포인트는 162에서 160W라는 개념이고요. 2025 수능특강 122쪽을 보시면 엘리뉴와 라니니아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위치가 이쯤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친절하게 플러스 값일 때는 평균 온도가 높을 때이다 라는 것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제 쉬운 과학을 보시면 엘리뉴와 라니니아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엘리뉴라고 하는 건 엘, 랩트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게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강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라니니아는 라이트, 오른쪽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이 강하니까 평소보다 어떻게 될까요? 무역풍이 강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수면의 높이라든지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문의해 주시고요. 더보기에 여러 가지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